뭐야 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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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딱! 어? 이거네 보트 투 톨 테일즈 어 뜹니까? 아 이걸 이미 누가 여기다 놔뒀네 오케이 찍어 오케이 자 여기는 넣어주시구요 네 반문 반문 뭐야? 누가 취소했어? 어휴가 아니 책 없어졌는데 그니까 왜 없어졌지? 어 이거네 보트 투 톨 테일즈 오엉 아아 아 캔슬 투표였구나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건 바로 데빌스 슈라우드의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대 데빌스 슈라우드 가면 되는 건가? 해변이 금으로 뒤덮인 곳을 찾기 위해 떠나는 내용이라고? 근데 나 그 데빌스 거시기 뭔가 지나다니다가 본 기억이 나거든? 근데 맵에는 없잖아 여기 크로크드 마스 여기 섬 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찾아봐요 크로크 마스 찍어놨습니다 그거랑 또 크로크 마스.. 뭐가 또 있어 근처에 섬이 홀로우 숨겨진 섬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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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크 할로우 있잖아 아 그러면은 그 사이 뭐는 N14 그렇지 대충 그리로 가보자 출발 리오브 시브드 하나 더 뭔데 하나 더 뭔데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부근 부근이 바뀌었어 뭔데 저 저 저 저 팔팔팔팔팔 어 뒤에 우와 메갈로드 뭐야 와 와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와 어 이거 오는데 야야야 쏴 쏴 쏴 쏴 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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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쏴 빨리 쏴 쏴라 쏴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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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 없어 어 어 어 갔다 갔다 오우 아 무슨일이야 뭐야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나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오케이 형 저거인거 같애 아 아 완전 평지로 되어있는거 완전 평지로 되어있는거 그냥 찾아보지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놈아 바로 강퇴 어 일단 여기 뭐 하나 있다 상자 상자 하나 얻었고요 상자 상자 하나 우와 여기는 다 보니까 70원짜리 야 침몰 배 침몰한 배가 있는데 여기 하나? 그니까 어 근데 그 책에도 침몰한 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림이 형 여기 맞는데? 배가 엄청 크게 어? 이거 맞아 형 어 뭐 뭐야 이거 반짝이는 거 아 여기구나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 챙겼어 챙겼어 퀘스트 두 LO willing well 나가 나가 페이지 어! 텔테일에 페이지가 추가됐다 여기 영어 자기가 살면서 영어로 이 정도까지 해봤다 뭐 모의고사를 몇 접 맞아봤다 이런 거 혹시? 病 momentos 없 퀘스트 자기가 내가 배가 좀 아픈데? 영어로 뉴스를 받아본적이 이십 년 정도 났 것 같습니다 무슨 몇 살이시길래 이십 년까지 가요 저도 20년이 안 됐는데 초졸이세요? 유졸이세요 유졸? 자 일단은 앤초링이 뭐죠? 앤초링? 앤커링이래 앤커링 아 닷을 내렸다? 디스커버리의 북쪽에서 우리가 닷을 내렸다 캡틴은 앤쇼어로 갔다 누구야? 디스커버리 릿지를 찾아봐 가봐있어봐 디스커버리로 디스커버리 어디 영혼이 잠깐 왔다간거 같은데? 과거에 망명이 어 디스커버리 릿지 있다 어 있다 있다 디스커버리 릿지 있다 아 그러면은 일단 닥치고 디스커버리 릿지가서 그 다음거 읽자 마지막에 버닝블레이드가 우릴 잡을 것만 같아 하면서 끝나네 아 버닝블레이드가 그거 아닐까? 아까전에 그 엄청난 그 메갈로돈 같은거? 왜냐면은 걔 위에 있는 그 뭐야 그 빨간색이 버닝블레이드 타는 블레이드처럼 보 와 미쳤다 와 형 등밟아 등밟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CEO의 시브즈 어 저기 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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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뭐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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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될거 같은데요?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안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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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? 뭐야? 진짜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보내고 가면 될 것 같아 어 뭐야 플레이마츠다 제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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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저게 플레이마츠네 갑자기 얘기해 뜬금없이 어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? 들어 봐 뭔 소리여 아 아 별 내용 아니라는데? 싸우라고 지금 뭐 어? 버닝블레이드 들어왔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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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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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저거 보면 되는건가 그냥? 저기에 형 무서워 아냐 일단 우리가 가려던 섬으로 가봐 어 가봐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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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결국에 개들이 갔다는 데가 쟤 있는 섬 아니야? 야 그냥 저 대가리 있는 섬으로 가는거 아니야? 어 뭐야 하늘에 유령 날아온다 뭐냐 이거 어 뭐야 이게 공격 아 야야야야 피해 야야야야 자지마이거 뭐야 야야야 하지마 오어우 aff 야 이거? 어 어 야 우리도 우리도 쏴야 되는거 아니야? 잡아봐라 어떻게 어떻게할까 걔 아잠만 이게 이게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되는데 자 패싱어 휴즈아일랜드 여기까지 무조건 플랜더밸리를 패싱한게 무조건 맞아 그러면서 북동쪽으로 계속 갔다는거지 근데도 따라왔다는거지 아 나 알았어 나 모든거 다 해결됐어 일단은 우리의 첫번째는 풀즈라군으로 풀즈라군 서쪽에서 숨겨진 상자를 찾을거야 그리고 이렇게 뚝뚝을 씨봐 CEO of Seavs 이 섬 서쪽에 상자를 드랍했다고 했거든요 어? 보여요 형 어 여기 뭐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? 오픈 있는데 오픈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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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야? 어 나왔다 어 이 토템 아 이거구나 일단 일단 다시 타자 자 일단은 다음 섬으로 이동하면 또 뭐가 될거에요 뭐지? 묵념해야될거 같은데 나 죽은 나 죽은 설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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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려 내가 니리를 어떻게 해 안돼 아 안돼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평소에 안익은거 그렇게 먹으시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클릭을 갖다 안돼 안돼 일단 가자 와 여기 미쳤다 와 저 밑에도 뭐가 이거 어 저 뭐야 이거 사람이 있는데 밑에? 걸어봐 헬로우 별거 없으면 패스하고 어 이 밑은 뭐지? 어? 어 뭐야 무서워 진짜 미스터리하다 뭐지? 어 여긴 어디야 여기 나가는덴데 으잉? 어? 어 여기 문양이 있다 아 이게 뭐 의미하는게 있나? 뭐지? 뭐지? 이건 뭐야? 이 섬을 살짝 뒤져야돼 이 섬에서 뭔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진행할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도 있네 이 문양들이 있네 여기 아 잠깐만 더맨캠 워호우 어 이거 뭐야? 뭐? 이거 키 이거 봤어요? 어? 어? 토템이다 어? 어? 토템 가져와 토템 가져와 문이 열릴거야 그 도내하지 마세요 존내 처맞기 전에 그 선장실에 있는데 토템 지금 가고싶어 어 이거 랜턴 들고 있으니까 더 멋있을텐데? 어? 우리 우리 보트 보트 타고 가고 있거든 아 운치있다고? 미쳤어 미쳤어 지금 아 멀리서 보니까 그 랜턴 다 켜가지고 테레디난 해적인데 어 영화 한번 보자 나도 어 지졌다 일로와 야 해변으로 와 일로와 어디가 얘들아 여기 턴이 턴이 좀 힘들어 어 아 오케이 여기 세워 아 누가 한번 넣어봐 어 어 긴장돼 어 긴장돼 오케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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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ью어어어 어어어어 뭐야 뭐야 아 라이.. 아 랜턴 4개를 여기다 다 놓는거야 우리 랜턴 4개를 어 어어 어 거기서 붙여 어 오오오오 어어 다쳤어 분 응 뭐야 눌러봐 형 눌러봐 형 눌러봐 형 눌러봐 어 형 눌러봐 뭐야 어 형 아니 이거 이거 봐봐 어 이거 이거 얘네 무슨 뭘 누를 수가 있어 로테이트 블록 어 아아 헐 아 이거 그림 맞추는거다 책하고 똑같이 어 일단은 아니 형 책을 내가 이렇게 피고 있을게 아 근데 그 페이지를 잘 펴야지 거기에 하자 페이지를 페이지를 잘 펴야지 아냐아냐 얘들아 안보여 자기한테 밖에 안보인다 페이지가 아아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형 물차고있어 형 바닥 물차고있다고 오오야야야야 잠깐만 야 뭐야 아야야야야 아니 나머지는 그거야? 눌러봐 눌러봐 아 틀리대 잠깐만 아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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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걸 왜 저걸로 해놨어 첫번째걸 이거라도 안되네 틀리는 물이 더 많이 이거야 이거야 마지막은 마지막은 아 오케이 알았다 마지막 싸우는 애로 기다려봐 오케이 이거야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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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어어 뭐야 됐어 아니 틀리잖아 틀려 틀려 그냥 틀린거야 이거 그거 두 번 밑에 걸로 해 그럼 밑에 걸로 맞춰 밑에 걸로 다 맞춰 밑에 거는 없거든 근데 아 맨 밑에꺼 맨 밑에꺼 세 명이 거시기하고 있는거래 세 명 아 잠깐만 세 명은 없어 두번째꺼야 그러면 램프 진이 세개야 내가 할게 나와 내가 할게 나와 아 내가 야 누를게 어 두번째 세번째꺼만 맞추면돼 두번째 들고있는거 됐어 눌러 눌렀어 오오오 됐다 됐다 다시 하나 더 한 번 더 이제 마지막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마지막거라고? 두번째줄이 아니고? 아 됐어 됐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! 그렇지! 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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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대로 하는거야 뭐야 아 형 이거 아까 봤잖아 어 아까 바로 뒤로 나가는거기야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긴데? 여기 이쪽인데 여기 여기야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거 아닐까? 파바 어 어 뭐있다 어 어 아이씨 이상한 애들 이상한 애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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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달 메달 형 이거야? 이 메달을 얻기 위해서 이 날리를 친거야? 메달이 뭔데? 아이 설마 아아 잠깐만 이거 몇군데 더 파봐 근처에 앞 뭐야 처음사당? 처음사당이 어디지? 아 그 방 다시 가보자 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메달 꽂는 동그라미가 있는데? 어? 그러네? 꽂아봐 어? 어어어어 어어어어 아 다 함께 나온다 이 섬에 다 숨어있는거야 메달이 아 어딘지 알아 일로와 여기여기 어 여기여기 생각없이 다 팠으면은 잘못 잘하면은 다 타는거야 그니까 생각없지요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여기 좋네 파 빨리 야 잠깐만 다시 보고 올게 아냐 형 거기 아니다 반대야 거 판대 반대야 목포 떨어지는데 어 여기여기 여긴가? 아까 내가 팠었는데? 어 나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와 레전드 어 꽂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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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꽂아 꽂아 어 나 진짜 약간 옛날 그 동심 느낌이 많아 어 약간 재밌다 어 재밌다 어? 어 그러네 왕두 모양이네 야 이거 근데 1화를 진짜 더 레전드로 뽑았어야 됐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은 아 다시 그 그 저기로 내려가면 되겠다 아 가자 저기로 노래하면서 가자 노래하면서 아 다 다 다 찾고 합주하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찾고 바깥처럼 바깥처럼 또 허탕 치면 어떡할라고 비어 있으면 여긴가 여긴가 아 기대된다 뭐가 있을까 아니 뭐가 있을까 우리가 카메라는 양옆으로 우리가 잡아두면 되니까 형이 딱 꽂아가 뭐야 어 연출이 지려 게임이 어 뭐야 어니 와 뭐야 와와와와 이거 뭐야 어 더 그랜드 어드벤처 비긴 위대한 여정의 시작 이제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어 이제 시작이야 지웨이 오브 씨브즈 자 일단 가자 가자 야야 애들 다 나온다 빨리빨리 타 빨리빨리 애들 존나많이 나와 빨리빨리 야 애들 계속 나와 야 도구타 도구타 빨리 타 빨리 타 어 거기 글로 가는 거 아니란다 야 왜 반대로까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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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참 타 아니야 냉참 타 아니야 타 냉참 돌아 돌아 냉참아 아 그래 다행인게 애들이 약간 AI가 약간 저러워 야 밤보다 일로와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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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냉참이 타 냉참이 타 냉참이 태워가 됐어 냉참이 태워가 어 미사일 저 새끼들 사건을 손에 뒤질라고 아 나 지금 나 들고 있죠 창자 지금 네 네 들고 있어 그 다음에 잠깐만 그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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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템 여기 있다 어 가자 가자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둘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저 배만 나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아이 그런 소리 하자 아 그런 소리 다 하지 마세요 걔 하는 걱정이지 응 집에 가자 야 마지막에 근데 존내 놀란 게 이거 갑자기 막 뭐지 막 물 차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애들 다 급해서 막 책들어가지고 존내 펼쳐 어 물 차는지 몰랐어 처음에 막 움직이는데 차박차박 소리가 들려 나는 솔직히 죽을 생각하고 있었어 뭔 소리야? 뭔 소리야 나 어? 뭔 소리야 이거 왜 배경음악이 끊어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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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갈 형괄로도 나왔어 야 뒤에 뒤에 메갈로 뒤에 메갈로 빨리 달려 달려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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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잠깐 위험한데 오우에는 괜찮은거요? 구조уем 그럼 전복되는거 아니야? 오우 너무 감사합니다 오우 아 Helsinki 총 쏜 먹이니까 간다 갔네 저거 총맞으면 가 누군든지 총맞으면 가야지 오 biological 어 이거 하나씩 갖고 내리세요 이거 상자도 대포에 발사할 수 있나? 진짜 생각 자체가 사람은 박을 날릴 수 있는데 왁훈이한테 보여 주자 사봐요 아 딴 데로 그렇게 해서 공격 가는 거면 개멋있겠다. 몰라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갑니다. 예, 예, 예. 아이고, 아이고, 귀여워. 잠깐만! 아이고, 너무... 야, 어! 저 선 반대편인 것 같은데요? 오케이, 여러분들 모입시다. 일단 다 팔아. 거 갖고 와서 다 팔 거 갖고 나와서 팔고. 야, 나 이거 보고 할게, 나는. 아이고, 좀 집중해서 들어볼게. 뭔가 잘못됐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너는 한 명을 훑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부산에 도착하여 브릭스의 어디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억나세요. 스켈레톤의 왕들은 적극적으로 잡지 않습니다. 마지막에 얻은 보물이 8천원 급 이였나? 시유브 시브즈 자 마지막에는 위하여 무조건 가야지 위하여 하나 둘 셋 위하여! 다음 여행을 위해서 많이 먹어 두라구 어 좋다 자 다음 2 챕터 여행을 하는 그 날까지 유튜버 친구들 안녕 기분 좋아 조금씩 다르네 춤이 냉참님은 왜 춤이 달라 현질춤 현질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